롤롤이 롤롤이 제목 민물 장어 장어가 민물에 뛰어놀고 있다 그것도 아주 아주 깨끗한 1급수 정정수에서 말이다 배가 고픈 장어는 지렁이를 사냥하러 다녔다 그 지렁이는 바로 배가 고픈 장어는 지렁이를 찾으러 갔다 어머나 너무나 맛있어 보이는 지렁이야 순간 혹해버린 장어는 그대로 꼬물꼬물 지렁이에게 달려갔다 덥석 지렁이를 먹는 순간 아차 아차 이건 잘못됐다 라는걸 느꼈다 알고보니 그 지렁이는 한 낚시꾼이던 미끼였다 정신을 차려보니 웬 장어같은 옷을 입은 남자가 내 앞에 있다 그의 입속으로 들어간다 아 좋은 삶이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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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